카이스트 등 5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대학 간 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. 카이스트와 포스텍, 그리고 대구경북과학기술원, 광주과학기술원, 울산과학기술원은 어제 과학기술대학 총장협의회를 열고, 스타급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공동창업경진대회를 매년 두 차례 열고 선정된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되도록 집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. 또 교수진을 공동으로 활용해 5개 대학의 교양전담 교수들이 타 대학의 강의과목을 개설하거나 공동강의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. 이 밖에 각 대학의 온라인 공개강좌 콘텐츠를 대학이 공유하고 일반인에게 공개해 누구나 쉽게 고급과학기술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